오늘은 싱글벙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남성의 이야기를 보여드릴까 하네요. 결혼 예정인 여친이 알고 보니 워호를 다녀왔습니다. 라는 이 글을 보겠습니다. 지인 소개로 만나게 돼서 인연이 잘 발전된 경우인데 이제 3년 만났고 둘 다 30대입니다. 내년 결혼 예정이고 이미 식장 혼수 신혼집까지 다 마련된 상황인데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. 여친 집에 짐 정리하는 거 도와줄 겸 놀러갔는데 거기서 외국인들과 찍은 사진 발견해서 알게 됐네요. 여친도 뭔가 숨기고 싶은 걸 들킨 것 같이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일단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어 이러고 넘어갔거든요. 그날 그 일 이후로 제가 모에 홀린 사람처럼 태도가 이상하니까 여친도 미리 말 안한 거 미안한데 파혼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하네요.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인터넷에 워홀동거 검색해보니 온갖 안 좋은 이야기만 가득하고 친한 친구들에게 몰래 말했는데 다들 결혼 전까지 숨기는 건 잘못됐다고 만장일치로 말하더군요.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. 라는 우리 퐁퐁남의 케이스를 보시죠. 정말 사랑하는 여친 어쩌고 하는 걸 보니 결국에는 설거지를 하게 될 모습이 눈에 혼하지 않습니까. 애석하게도 이런 글의 상황은 당신에게도 펼쳐질 수 있다는 게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워홀을 다녀오면 여성들은 95% 확률로 동거를 하고 온다는 게 문제일 겁니다. 자 그리고 실제 워홀을 다녀온 워홀 fm들의 케이스를 통해서 워홀 다녀오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10살 연하남이랑 동거하기로 했는데 생활비 이런 거 어떻게 하나? 나 동거 처음 해봐. 라는 이 케이스를 보시죠. 이 한국 여자는 31살이고 22살의 호주 시민권을 가진 호주 남성과 동거를 시작합니다. 그리고 한국 여성들은 자신들의 동거 꿀팁을 공유하며 남자 돈으로 다 먹고 살라는 조언을 하죠.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31살짜리 여성은 지금까지 살면서 동거를 해본 적 없는데 워홀 가서 처음으로 동거를 한다는 겁니다. 애인과의 미래계획 밀어붙여도 될까? 라는 이 여성의 케이스도 보겠습니다. 워홀로 시작해서 만남과 동시에 반동거를 시작했다는 이 여성. 워홀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동거를 경험해보지 않았겠지만 그런 경험을 처음으로 그녀들은 워홀을 통해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재밌는 건 그녀들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. 워홀 와서 다양한 삶의 경험 다 해보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자랑스럽게 자신의 워홀 경험을 쓰는 이 여성. 호주 남자친구도 사귀고 누군가의 첫사랑도 되어봤다. 호주에서 시오피읍도 만들어보고 클럽도 존나게 다녀봤고 동거도 해보고 이별도 하고 치은이은들과 사진도 찍어보고 24살 25살에 이 정도 경험이면 삶의 경험 다 해보는 게 아닐까 싶어. 한국에서 대학교 다녔으면 이런 경험 못해봤을 건데 이제 와서 조금 지치네 무난하게 평범한 삶이 그립다. 라는 식으로 동거해보고 클럽 다니고 시오피읍 만들고 막장으로 살았던 25살 여성은 놀고 다 놀아본 다음에 이제서야 평범한 삶이 그립다고 말하고 있죠. 이 글에는 4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들 모두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의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단 한 사람도 물란하게 살았던 사실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녀들에게 워홀 가서 동거한 건 인생의 업적과 같은 자랑이라는 사실이 느껴지시죠? 여러분은 이 글을 보면서 이 부분에 소름이 돋으셔야 합니다. 그건 바로 그녀는 수많은 동거 경험으로 삶이 지쳤고 이제 평범한 삶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야 하는 거죠. 저 여자가 과연 만날 남성에게 워홀에서 동거를 했고 클럽을 매일 다녔으며 시오피읍 놀이를 했다는 걸 말하고 만날까요? 여친 집에 짐 정리하는 거 도와줄 겸 갔는데 거기서 외국인들과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. 라는 저 말이 딱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? 그녀들은 자신이 워홀 가서 동거했다는 걸 걸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이 워홀 다녀온 여성을 만난다는 건 잠재적 워홀동거녀와 만난다는 것과 동일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. 안타까운 퐁퐁남의 이야기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조만간 구독자 10만 명인데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 그냥 걸러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